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여쭤드라네. 아유, 여쭤드라네. 운동하러 올라가야 되는가? 열심히 헛돌 헛돌 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쁘게 나와봐요. 오늘은 영광이 좋아하는 치킨. 영광이 생일날 치킨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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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청 맛있다 그냥lausTT тер곤 오늘 누구 버스데이? 홍아 홍아 버스데이 해봐 홍아 버스데이 아 해피 버스데이 영광이가 엄마 도와서 이거 했지? 땡큐 영광 자 우리 재강이 우리 큰아들 해피 버스데이 제이 Cheers